너를 사랑해 태영아 나는 너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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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를 사랑해 태영아 업무 자 우리 명희야 이렇게 해볼께요 명희야 나는 너를 사랑해 명희야 나는 너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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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를 사랑해 너무 아줌마 나 틀렸어 그래 빨리 선생님 나오세요 처음 봤어 빨리 해볼게요 선생님 성악이 현자야 가볼게요 시작 현자야 나는 너를 사랑해 현자야 나는 너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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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를 사랑해 맞아 선생님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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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의 성악이 이미경입니다 자 이미경 이미경 자 이미경아 나는 너를 사랑해 미경아 나는 너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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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를 사랑해 잘했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끝내볼 것 같을 텐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좀 빨리 해볼게요 시 자식의 이름을 넣어 선물해 이번에는 시 이어집을He 시작 시작 유야야 나는 너를 사랑해 유야야 나는 너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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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어요.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혹시 복습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. 다음 주에는 제가 복습 한 번씩 해드릴께요. 원래는 제가 종각날 전날에 복습을 하나씩 다 해드리던데요. 일단 배웠던 거. 근데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까 다음 주 중에 제가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